와놈역 왓상필 뭐고? 형 이건 자솔사업이 아니래요 중농강중높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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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다. 해시계다. 무해다. 카드다. 신용카드.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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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검? 참아. 내 말살검. 모두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현실개척. 운명가르기. 활바꿈. 개인기 떴으니까 문화쓰는게 맞겠지? 일어나세요. 대서 주무시면. 죽어요. 아우. 탈바꿈. 손절. 탈바꿈 플러스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 대로 손해보니까? 아닌가? 가죽. 일어난다. 마블라 Chloe. 찾아라. 타이밍. 배워둡. 고마워. 8개. 무미. 슬라임을 구분열시키다니 약한 왓처다 왓처계의 수치다 요분 망치 교망한 것 개인기다 교훈 개인기다 증신 수양의 정권 수양 지금 덱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나 정신 수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십이 우강어 좋은 블러스는 좋네 쟤네 둘이 빡티라는 걸 간단하게 막는 왓츠 내 평이 맞겠지? 내 평이 맞지 않나? 내 평이 맞지 않나? 헐 아 안돼 봄 어쩌지 지금 층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세지지가 않네 왓처가 약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역시 방향 필수 27댈 아 쓰레기만 나왔어 흘렀네 흘렀네 벅 아니 카드 쓰레기만 나와 독고다 독고특 역배들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음 무가 빠진거 에반데 이거 어쩌지? 아니 결론은 왜 자꾸 나와 저거 거즈같은거 시비딜 15댈만 시기딜만 어 요정 리필 왓처 계약하니까 프리즌 먹으면 세지지 않음 증신수양 오예 특별한 유물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서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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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헌신 헌신? 헌신? 만트라 복고랑 요정 다 빼면 이기긴 하겠지 162 5 5 5 125 와쳐가 100딜 못 넣어서 지겠냐고 더 요정 포식자 왓쳐 요바 음 요정 맛있다 현실집에 탈바꿈었덤 와 가투업이네요 당장하죠 한돌아 아 기도거죠 기도평가하면은 현실집에 잘 쓸 수 있겠다 근데 교훈 다시 내야 돼 교훈을 다시 얻으셔야 합니다 아 왜 깨시 공격하는거 나만 억울해 나만 운 없어 와 내 주력도 어디갔냐 정말 힘 빠지는 출발이다 신성모독 쓰고 신성 쓰면 바로 죽는다는데 왜 그런가요 뭐 원래 죽잖아 아 멀리 죽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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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네 둘이 왜 저렇게 합의 잘 맞죠? 잠깐만 아 뭐해 뭐 때릴 수가 없네 싱크로율 we are a mule we are a mule we are a mule we are a mule 와 슬레이 더스 파이어 슬레이 더스 파이어 아시는구나 어 잠깐만 왜 이러는데 아우 아 아 이렇게 딜 쐬는 거 너무 아프다 우상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겠다 운 어디갔어 운 어디갔어 기도만 강화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헬박군만 안쓰면 갓댁이였잖아 또 남아 아 으 탈가쿤 쏘너야? 탈가쿤 쏘너... 에반드 에반드 약화 광기도 필요없잖아 그냥 탈바꾼만 지우면 이긴 무한대기라서 이기는거 아님? 뺨 은란 음란 로 뺨 로 로 로 로 로 공카드 하나 있으면 이렇게 게임이 힘들어진다는 교훈 이것이 유튜브의 길이다 유튜브에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학습 학습보단 부복 잠깐만 지금 딜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딴 거 안 넣는 게 나아 잠깐 딜카드는 탈바꿈이 그러면은 그럼 완성 덱이잖아 내 덱은 완성됐다 깐 뺏기 아 그니까 탈바꿈이 우속같은 포지션이란 말이죠 너무하네 너무하네 강섬 성급함 넣을까? 성급함은 교훈 때문에 안되는데 강섬 우속님이 터져부러 보십니까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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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바꿈 쓸 수 밖에 없겠지 개방 나의 완벽한 덱이 여기서 쓰러질 리 없어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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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포션 교훈에서야 가진 않았겠지 장법들 안녕하세요. 단식? 아.. 단식 천신의 단식을 싸서 드셔보세요 무해 무해 영코무해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 누군요 느슨해지는 와처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탈바꿈대 여러분도 플레이해보세요 현실 지배 기도는 왜 강화 안해줘요 락이다 아이 되게 약한 건 아닌데 결국에 탈바꿈을 써야 되니까 미치겠네 모르는 건가 그건 바로 약함이란 거다 기도 나마루 추월 추월이 맞음 휘갈김이 맞음 추월 이히 유물 약한 건 아닌데 특약한 뭐뭐만 하면 센데 특약한 거의 보통 게임에서 모바만 하면 센데 하면 약한 거예요 뱅이 뱅이 쓸 수나 있겠나 제거 보는 게 낫겠지 엘리트보다 뭐 탈바꿈 지우게? 지울 게 없네 엘리트의 자극에 탈바꿈 회자 탈바꿈이랑 하나가 돼서 치울 수가 없네 아 쓰레기겜 치울 수가 없네 치울 수가 없네 뭐? 탈을 다꾼다고? 페르소나인가? 탈이 혈액 벽뿐이 얹고 되니까 진짜 사기네 요구님? 여기에요 흑우부저 거지같은 것 만두네 이제 교훈 안 써도 되지? 오케이 오케이 개미친 게임 아이 결론 뭐야 결론만 아니면 팽이 돌리면 되는데 팽이 돌려봤자 에너지가 없긴 하네 엔터 히팅 게임 엔터 히팅 엔터 히팅 쓰레기 병욕 요정 또 먹으려고? 아주 그냥 요정 먹는데 맛들렸음 순수 천천 어차피 이거 풀피 되니까 안 먹을 이유는 없다 시모 강서미나 광기 순수? 능수? 능수이 낫지 않나? 뭐 지울 거 있음? 상태 이상 지우기? 탈바꿈에서 나온 것 중에 탈바꿈에서 나온 것 중에 싸그리 지우고 무한덱 돌리면 제일 세지? 탈바꿈에서 나온 것 중에 와 아 못난 놈 슈퍼를 쏴야겠다 이렇게라도 되는거 보면 참 왓츠 성능이 대박이너라 미안 그냥 왓츠 성능 알파수 깜짝이야 기록이 마치 저녁 조간 involve 주로 시끄러 나 시끄러 고등학생 그룹 발바꿈트 1층부터 안쓰는게 더 셌쓴 2층부터 부흘러 야호 시간에 뭐래 야호 격분 아 안돼 개인기 같으면 되지 인기 옵블를 왔어 강선불 해봤네. 비몸이나 순수를 강화해야지. 아이고... 아이... 에이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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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 살바꿈은 안쓰는게 맞겠지 너쟁저 응 내가 너 더 싫어 옥돌이 슥 헤헤, 카드 돌리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잘 싫다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널 죽이겠다. 잡았지. 심오락은 아주 그냥 종류별로 다 나왔네. 응징의 시간이다. 요작 하나 더 먹어. 배부르네요. 먹을만하네요. 전략의 천재. 배불러요. 먹을만하네요. 지울 게 없는데. 천신 정도. 훈쳐내기? 교훈 있어야 순수 슬러스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겠다. 탈campurals paws. 오우. 칠컬리 앙션과 같이. 했을 격디 앙션과 같이. 헤헤, 앙션과 같이. 것많을 뒤던지. 포션 사오기를 잘했어 헐 잠만 헐 개치워놔 34대5 역시 와처다 썩어도 준치라더니 실바 헌신은 쓸 수 있겠네 일단 헌신이 집에 먼저 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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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헌신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잘 봤고 4평 쓰는 게 나은가? 4평 쓰는 게 나은가? 안 돼 그냥 요정이 먹고 싶었어 맛있어서 먹었어 4평을 넣어 10평이 10평을 넣을 때는 10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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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좀 어접이기네 심장이 좀 어접이기네 근데 요정 3마리나 먹었으면 사실 진거 아닌가? 소신 발원 아 1,3 와 너미야 키우쌍이 57힐하고 펜터가 56힐하고 요정을 3마리나 먹었으면 밥 먹자